네, 안녕하세요. 참치의 기타 맛보기 시간입니다.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.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기타를 비교를 해서 시연을 하고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기타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기타 소리를 어떤 항목들로 좀 나눠서 평가를 할 수 있을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리를 어떻게 평가하지?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간의 먼저 동의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좀 서로 나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?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이제 추후 다른 영상들을 계속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기타들을 소개할 때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기타의 평가에 대해서 기타의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? 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이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자 이제 기타 소리에 대해서 일단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저는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. 크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 이렇게 두 가지의 요소로 나눌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객관적인 평가와 조금 주관적인 평가를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타를 고려를 하고 소리에 대해서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객관적인 평가의 부분에서는요. 저는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를 나누면서 이렇게 좀 봐요.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는 뭐냐면 두 기타를 제가 열 가지 이렇게 요소들을 썼는데 이 요소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두 개의 기타, 여러 대의 기타를 놓고 객관적으로 아 이게 성량이 크다. 아 이거는 좀 성량이 이거보다는 작구나. 아 이게 좀 베이스가 좀 더 묵직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더 베이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더 소리가 선명한 것 같아. 아 이게 좀 더 소리가 덜 선명한 것 같아.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 저는 객관적인 평가의 부분 요소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. 아 나는 테일러같이 샤방거리고 찰랑거리고 선명하고 가벼운 톤보다는 마틴의 풍성함 그리고 깊이 있는 사운드가 좋아.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가 더 좋다 아니다. 뭐가 더 양호하다. 뭐가 더 떨어진다.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평가예요. 말 그대로. 이제 저는 두 가지 요소로 좀 나눠봤어요. 자 객관적인 평가는 그래서 이 두 대의 기타, 여러 대의 기타를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성량에 대해서 한번 고려볼게요. 성량 당연히 평가할 수 있죠. 디바디보다는 같은 브랜드 내에서라면 디바디보다는 보통은 OM이 성량이 좀 작은 편이고요. 뭐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성량이 크기로 또 유명한 뭐 마틴 기타 같은 경우 마틴의 디바디 성량이 굉장히 크죠. 뭐 좋고. 콜링스도 성량이 굉장히 큰 편이고 산타쿠르즈. 뭐 이런 프리워 마틴의 컨셉으로 만들어진 기타들은 대부분 다 성량이 크고 미국의 블루그레스 음악이나 포크 음악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기타들인데 스트롬 사운드가 굉장히 풍성해야 되고 스트롬에 특화된 기타들이기 때문에 성량이 또 좋아야 되는데요. 그래서 이 성량은 저는 이제 객관적인 평가의 부분에 지표에 넣었어요. 성량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. 소리가 크다, 작다의 개념입니다. 자, 직진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직진성은 영어로 이제 프로젝션이라고도 하는데 소리가 이제 쭉쭉 뻗는 느낌이 있어요. 소리가 이제 쭉쭉 힘을 받아서 탄력있게 쭉쭉 뻗는 느낌이 있고 소리가 좀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. 보통은 같은 브랜드의 같은 바디의 기타라면 로즈우드가 마오가니보다는 직진성이 좀 더 훌륭한 게 보통 대부분이고요. 마오가니가 좀 직진성은 좀 떨어지지만 소리가 좀 은은하게 내 주변으로, 기타 주변으로 그 향수 뿌리면 향기가 나듯이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 요게 이제 직진성 그리고 직진성보다는 좀 은은하게 퍼진다. 요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요것도 역시도 객관적으로 좀 평가 가능할 것 같아요. 공간감의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공간감은 뭐냐면 이제 핑거 할 때에도 그렇고 한음 한음 튕겼을 때 그리고 스트럼 할 때에도 그렇고 소리의 풍성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소리가 이제 스트럼 했을 때, 한음 한음 했을 때 굉장히 소리가 이제 풍성하게 들리느냐 아니면 그냥 굉장히 좀 날카롭고 얇고 그냥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좁은 느낌 이제 뭐 영어로 표현하면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도 이제 외국에서는 좀 표현을 하는데요. 음이 더 깊다, 음이 더 풍부하다 이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스트럼을 하거나 우리가 핑거 연주를 했을 때 다이나믹 레인지, 공간감 요런 느낌들을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기타도 그렇고 보컬에도 그렇고 이제 리버브라는 이펙터를 이제 써서 넣기도 하는데 리버브가 이제 공간계 이펙터잖아요. 리버브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리버브하고 완전히 뭐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죠. 어쨌거나 굉장히 풍부한 느낌 어떤 기타는 굉장히 풍부한 반면에 똑같이 스트럼을 해도 어떤 기타는 좀 그렇지 못한 기타들이 있어요. 예를 들자면 보통은 테일러의 1,4바디의 기타들은 찰랑거리고 예쁜 톤이 매력적이죠. 밸런스 너무 좋고, 넥감도 좋고 근데 풍성함과는 조금 거리는 있어요. 대신 그것과 비교해서 풍성한 기타를 찾으라면 뭐 마틴 마틴의 디바디 특히 뭐 골드네라의 마오가니 모델들이나 뭐 이런 거 뭐 D28, HD28 HD35, D35 같은 또 쓰리피스의 기타들이 또 굉장히 풍성하죠. 소리가 이제 이제 고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공간감 밸런스 그 다음이 이제 밸런스인데요. 밸런스가 참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. 밸런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디오나 뭐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제 오디오 재생 프로그램 MP3 재생 프로그램을 봤을 때 EQ 있죠? 이퀄라이저 전부 다 그냥 플랫하게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게 저는 이제 밸런스가 이제 균일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 이제 어떤 기타들 같은 경우는 밸런스의 부분보다는 좀 베이스의 부분이 좀 강화된 기타들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나는 좀 이 기타는 정말 스트럼에 있어서 정말 베이스 풍성한 기타를 만들고 싶다.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제작한 기타들이 되겠죠. 마틴의 이제 뭐 D35, HD35 이런 기타들이 굉장히 울림도 풍부하고 특히 베이스가 풍부한데 이런 기타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겠고요. 근데 이제 저가 기타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잘 만들지 못한 기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밸런스가 이제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뭐 좀 약간 뭐 베이스 부분을 강화하거나 뭐 이렇지 않은 채로 의도하지 않게 밸런스가 안 나오는 기타들이 있어요. 중음 때만 너무 튄다든지 하이만 너무 튄다든지 뭐 1, 2번 줄만 너무 튄다든지 뭐 6번만 너무 튄다든지 제작자가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기타는 저는 좀 좋은 기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축구판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 부분들이 좀 달라져요. 보통은 로즈우드가 하이 쪽하고 베이스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고 중간 미들 부분은 조금 좀 빠진 듯한 느낌의 소리가 나고요. 마호가니 기타들이 보통은 뭐 아니 브랜드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마호가니 기타들이 중음대가 좀 좋은 편이고 뭐 베이스나 하이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뭐 코아 같은 경우도 좀 중음대가 굉장히 좋고 블랙우드나 뭐 이런 계정들이 메이플도 마찬가지고 좀 중음대가 좋은 편인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나무의 특성에 따라 톤우드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밸런스 좋은 기타들 밸런스가 굉장히 기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서스테인이에요. 서스테인 그 다음 서스테인은 한음을 튕겼을 때 두 개의 기타를 놓고 동시에 6번 줄을 만약에 똑같은 힘으로 딱 튕긴다고 봤을 때 어떤 기타는 15초까지 소리가 잔향이 딱 남는데 어떤 기타는 7초 만에 딱 사라지고 소리가 되게 끊기는 느낌 쭉 이어지느냐 끊기느냐 이제 뭐 그런 느낌 서스테인이라고 하고 보통 서스테인이 굉장히 좋고 훌륭한 기타들이 이제 구덜 기타가 서스테인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죠. 네,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서스테인은 음이 유지되는, 얼마만큼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지표고요. 울림, 울림은 사실은 성량하고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. 아니, 큰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요. 보통은 이제 성량 좋은 기타가 야, 울림 좋다 라고도 평가하는데 제가 굳이 따로 쓴 이유는 울림이라는 단어들을 많이들 이제 그 단어를 좀 쓰시기 때문에도 써놨고요. 울림은 성량이랑 공간감 그리고 한 베이스? 이 정도? 댐핑감도 약간? 이 정도가 좀 복합적으로 가미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. 그래서 보통 성량이 좋은 기타들이 울림이 좋죠. 근데 꼭 성량이 좋다고 꼭 공간감이 좋고 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울림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성량의 공간감, 베이스의 깊이, 댐핑감 정도까지 다 좀 고려한 그런 종합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. 그 다음은 베이스예요. 사실 베이스는 따로 써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베이스를 굳이 따로 뺄 필요가 있나 싶을 수 있는데 한국 분들이 이제 워낙에 베이스를 좋아하시잖아요. 저도 좀 베이스를 좋아하는 편인데 베이스가 또 이제 똑같은 6번쯤 이제 미음을 쳐도 더 깊게 묵직하게 깔리는 기타들이 있거든요. 저도 참 그런 기타들을 좋아하는데 보통은 마다가스카 축구판을 사용한 기타들이 좀 톤이 다크하고 굉장히 이제 베이스 쪽에 강화가 된 그리고 밑으로 쭉 깔리는 그런 저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이제 베이스는 이제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따로 한번 빼봤어요. 자, 그 다음 선명함이에요. 선명함은 이제 뭐 음이 한음 한음이 얼마나 선명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음... 이것도 이제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. 예를 들면 테일러 614CE하고 마틴 에릭 클립튼 모델을 두 개를 봤을 때 어, 나는 마틴 에릭 클립튼 모델이 더 선명한 것 같아. 음이 어, 이거는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이라고 보기가 어둡, 보기가 볼 수 없고요. 제가 봤을 땐 객관적인 평가의 영역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.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테일러 614CE는 테일러 중에서도 음이 맑고 선명하기로 유명한 기타고요. 축구판이 메이플이라서 굉장히 맑고 어, 좀 그렇죠. 단단한 소리가 나는데 어, 에릭 클립튼은 또 블루즈한 그런 블루스 음악이나 재즈 뭐 이런 데 좀 특화된 그런 느낌의 기타예요. 스케일도 쇼스케일이라서 짧고 현고가 짧, 현장이 짧다 보니까 어, 더 음도 루즈하죠. 장력도 더 덜 걸리고 어,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, 저는 이제 선명함의 부분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 두 대의 기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이 기타보다 더 선명하다. 이게 좀 선명함이 떨어지네.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여기 선명함을 또 넣습니다. 보통 핑거 하시는 분들 많이 선명한 기타 찾으시는데 음, 뭐 구덜 기타도 굉장히 선명한 편이고 뭐 테일러나 뭐 이런 기타들이 좀 선명한 편에 속하고요. 예, 뭐 그렇습니다. 자, 댐핑감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. 댐핑감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음,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? 어, 제 손에 탁구공이 있고 한 손에 탁구공이 있고 한 손에 얌체공이 있어요. 얌체공이 있죠? 아시죠? 그 고무로 된 거. 탄력 굉장히, 탄성 굉장히 좋은 거. 딱 해서 딱 놨을 때 탁구공은 조금 튀어오르고 마는 반면에 얌체공은 딱 놓으면 딱 튕겨서 탁구공보다 더 많이 올라오겠죠.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. 댐핑감이 좋은 기타는요. 소리가 이제 딱 스트럼을 하고 타격을 딱 핀 거나 이렇게 해서 타격을 했을 때 그 울림이 안에서부터 이제 밖으로 이렇게 쫙 나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그런 댐핑감이 있다. 굉장히 탄력 있는 소리가 딱 나요. 그 반면에 댐핑감이 좀 떨어지는 기타들은 좀 음을 탄연했을 때 그런 소리에 나오는 느낌이 좀 힘이 없고 좀 탱글탱글하게 탄탄하게 이렇게 좀 탁탁 나와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힘이 없이 좀 퍼지고 좀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마호가니의 기타들이 보통은 댐핑감 좋은 기타들은 그렇게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. 마호가니는 좀 소리가 퍼지는 느낌 있잖아요. 소리가 모이고 뭐 이렇게 좀 댐핑감 있게 쫙쫙 나와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소리가 좀 퍼지는 부분이 있고 나무가 좀 연질이다 보니까 소리가 좀 쫙 모여가지고 탱탱탱탱 바디 안에서 튀겨가지고 딱 나오는 그런 느낌은 좀 떨어지고 좀 나무 안에서 스며들여서 이렇게 좀 그냥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. 그래서 댐핑감은 좀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얼마나 소리가 탱글탱글하게 모아져서 축구판을 튀긴 다음에 상판으로 전달된 진동이 축구판을 튀겨서 얼마나 탱글탱글하게 밖으로 튀어나오느냐 튀어나오는 느낌 그거를 좀 댐핑감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보통은 댐핑감 좋은 기타들 콜링스도 댐핑감이 좋은 편이거든요. 콜링스의 일반 OM 같은 경우는 조금 댐핑감은 그게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딥바디 OM 딥바디 같은 경우가 댐핑감이 좀 굉장히 좋죠. 공간이 좀 여유롭다 보니까 딥바디로 딥바디 댐핑감 좋고 마틴 같은 경우들도 마호가니는 조금 댐핑감 좋은지 저는 좀 그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제 성향은 아닌 것 같고요. 로즈우드 기타들 아니면 마다가스카 로즈우드 같은 그런 단단하고 밀도 있는 그런 목재들을 썼을 때 굉장히 댐핑감이 좋은 것 같아요. 614C 테일러가 보통은 댐핑감이 그렇게 좋은 기타들이 아니거든요. 테일러는 샤방샤방하고 예쁘고 뭐 좀 찰랑찰랑한 기타들이 좀 유명하고 댐핑감은 사실은 14바디나 이런 데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물론 10이나 16바디에서는 댐핑감 좋죠. 괜찮죠. 근데 일단 좀 떨어지는 편인데 614C는 축구판이 메이플이다 보니까 조금 메이플이 좀 단단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저는 614C는 그래도 좀 댐핑감이 좀 있는 편이다 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. 자 반응성이에요. 반응성은 댐핑감하고 어떤 분들은 좀 혼용해서 좀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반응성 좋은 기타를 댐핑감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반응성은 뭐냐면요. 기타 소리를 딱 탄연을 했을 때 어 소리가 좀 그 바로바로 튀어나오느냐 아니면 딱 탄연했을 때 조금 여유있게 튕겨나오냐 그 느낌이에요. 보통은 아디론닥 스프루스 상판을 쓴 기타들이 좀 반응성이 좀 좋은 편이고요. 좀 나무가 딱딱하거든요. 유러피언이나 저먼 스프루스를 쓴 기타들은 좀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. 자 주관적인 평가의 부분이에요.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온라인상에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 아니면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가 내린 주관적인 평가는 나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데 그게 마치 정답이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냐면 마틴이 짱이야. 테일러가 기타냐? 테일러는 가격 대비 그 값어치를 너무 못하는 기타인 것 같아. 아 난 테일러는 별로야. 테일러보다는 마틴이 훨씬 나아. 무조건 마틴이 훨씬 나아. 내 말 들어. 마틴이 나아.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본인 이제 유저들의 판단에 의해서 나는 이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틴이 훨씬 더 좋은 기타라고 생각한다. 이 부분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테일러보다는 마틴을 선호하긴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저는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이라고 봐요.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기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른 기타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려다 보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선호하는 소리가 다르고 그 소리라는 것 자체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바뀌거든요. 선호하는 소리가.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내가 이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 나는 뭐 어떤 브랜드보다는 어떤 기타가 낫고 어떤 모델보다는 그 브랜드 내에서 어떤 모델보다는 어떤 모델이 더 나아. 야 무조건 이 가격댄 이게 답이야.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부터 설명드릴 부분들이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주관적인 평가인데 저는 이제 주관적인 평가는 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맡겨야 된다고 봐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톤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는데 이제 소리의 질감에 대한 거 그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본인들이 내려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. 마틴은 마틴대로 장점이 있고 테일러는 테일러대로 장점이 있습니다. 마틴이 내는 소리를 테일러는 절대 낼 수 없고 내려고 하지도 않아요. 왜냐하면 마틴은 마틴이고 테일러는 테일러니까 마찬가지로 테일러 역시 마틴과는 다르고 테일러의 소리를 고집하겠죠. 자 그래서 저는 이 주관적인 평가의 부분은 지극히 개인에게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타는 무조건 쳐보고 사라 저는 이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나중에 또 계속해서 이제 연재를 할 때 기타를 왜 굳이 쳐보고 사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텐데 기타의 브랜드마다 또 이게 톤이 달라요. 그래서 그 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고 이 톤은 이 객관적 지표의 객관적 평가의 요소들은 분명히 어 그 두 대의 기타 여러 대의 기타를 놓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. 아 A기타보다는 B기타가 성량이 크다 B기타보다는 A기타가 성량이 크다 뭐 작다 뭐 이거보다는 이게 서스테인이 기네 이거보다는 이게 더 선명하네 이런 비교들은 가능한데 톤에 대한 거는 뭐 사실 소리의 질감에 대해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 영역으로 이제 그래서 좀 놔둬야 된다고 보고요. 그 두 개의 기타를 놓고 아 마틴보다는 테일러가 좋은 기타야 테일러보다는 마틴이 좋은 기타야 뭐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평가 영역을 객관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. 어 성량의 부분에 있어서는 테일러보다는 마틴이 더 좋은 기타야 뭐 이런 식으로 아 니가 스트롬 유저지 그러면 일단은 베이스 좋아하니 베이스를 좋아한다면 나는 마틴을 권해주고 싶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테일러보다는 마틴이 좋아 아 밴드 합주를 하는데 뭐 그 풀 밴드이기 때문에 하이톤에서만 찰랑찰랑 샤방샤방한 느낌만 내주면 된다 그러면 나는 뭐 마틴도 좋지만 테일러도 한번 써보라고 권해주고 싶어 ESP급도 굉장히 편하고 샤방샤방한 느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네가 한번 생각해본다면 나는 너에게는 마틴보다는 테일러가 더 좋은 기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저는 옳다고 봐요. 근데 이제 그런 밑뚝뚝도 없이 그냥 테일러가 기타인가요 마틴이 기타인가요 저는 마틴 너무 답답하던데요. 저는 마틴은 영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그 얘기들은 이제 본인들에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로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이제 그렇게 고유한 영역들을 지켜주면서 나에게 맞는 톤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스스로 답을 내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인터넷 공간 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... 이제 뭐 이제 글을 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들이 충분히 많은 기타들을 접해봤고 어느 정도 연주도 많이 해보시고 해서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가단 또 계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타에 대한 평가들 뭐 난 이 기타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고요. 본인이 직접 쳐보고 본인이 이제 그중에서 결정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. 이제 제가 여기 기타의 소리에 대한 평가의 부분들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들 이외에도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도 평가 영역에 넣을 수 있겠다. 아 이런 부분도 넣을 수 있어. 나는 이렇게 이렇게 연주하는데 이 기타가 이런 이런 부분에 좋았다.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나만의 소리의 평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다 자기만의 평가의 기준이 또 있어야 된다고 봐요. 저는 개인적으로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는 게 톤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기타의 그 기본적인 능력 펀더멘탈한 그런 그 능력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울림의 부분으로 저는 많이 평가를 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울림 좋은 기타 좋아하고요. 댐핑감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막 흔히들 얘기하는 빵빵 터지는 소리 뭐 대포 소리 난다 뭐 빵빵 터지는 소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기타가 좋더라고요. 빵빵 터지는 기타. 좀 힘이 없는 기타는 제가 막 이제 연주자가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막 연주를 하는데 내가 막 지금 감정이 막 이제 막 치달아서 세게 치는데 기타는 세게 반응을 못 해줘. 성량이 제한이 리미트가 걸려있어. 그러면 아 이게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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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그래서 울림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시를 하는 편이고 저는 성량도 중요한데요. 성량보다는 저는 직진성, 공간감, 밸런스, 울림, 댐핑감 이 정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저에게는 일단은 좀 그렇고 다른 분들은 또 그런 거 안 보시고 나는 톤이 더 훨씬 중요하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의 연주 스타일에 따라 소리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다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자기만의 그런 소리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겔이나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쳐볼 수 있는 공간에서 많은 기타들을 한번 쳐보시고 자기만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기타를 선택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참치의 기타 맛보기 시간에는 이제 기타 소리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로 좀 나눠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이제 제가 향후에 이제 뭐 마틴도 들고 나와서 이 모델도 쳐보고 저 모델도 쳐보고 테일러도 쳐보고 뭐 탑솔리드나 뭐 저가 기타들도 막 쳐보고 할 텐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쓰는 용어들이 막 나올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어 이 기타 댐핑감 좋은데요. 어 이 기타는 베이스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. 아 이 기타는 좀 조금 아쉬운 게 선명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아 이 기타는 좀 밸런스가 조금 아 예 아쉬운데요. 뭐 이런 기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떠올리신다면 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이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 아무쪼록 음 오늘 기타 소리에 대한 평가 이제 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아 뭐 뭐 신선한 참치 내가 봤을 때 내공 별론데 왜 저렇게 이런 강좌를 하고 그러는 거야. 뭐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런 생각들도 뭐 이해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는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 좋은 선한 취지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정보들이 많이 양재 정보들이 많이 나눠지고 좀 신빙성 없는 정보들 좀 아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정보들보다는 좀 더 필터링 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어길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.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. 다음 이 시간에 기타를 왜 꼭 쳐보고 사야 되는지 기타를 구입할 때 어떤 부분부터 신경 써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타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